네, 이제 오늘 우리 신체 모의고사반 첫 번째 의학이론 모의고사 시작입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참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의학이론 모의고사반은 오늘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면, 우선 개요오니까 우리 다반지, 여러분들이 사실 뭐 저한테 오시기 전에 문제 많이 풀어보셨겠지만, 그 문제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는 방법들 같은 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문제 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다반지,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답이 어떤 건지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거 아마 제가 강의한 거여서 아실 거예요. 아실 거지만 한번 더 살펴보면, 의학이론은 우리 다른 과목이론은 조금 달라요. 이게 어떤 의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의 개념이 아니라 과학이거든요. 과학, 딱 답이 정해져 있어요. 딱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답을 벗어나면 안 돼요. 답을 벗어나면 안 되고, 아유, 딱 답이 벗어나면 안 되고, 정확한 답변이 정해져 있어요. 정확한 답변이 정해져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학을 문제를 냈을 때 종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만약에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 키워드 하나를 떠올리셔야 돼요. 피막, 피막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피막이 있으니까 얘는 전이가 잘 되고, 피막이 없으니까 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막이라는 키워드가, 아유, 얘가 자꾸 돌아가네. 피막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의학이로는 반드시 키워드를 제대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하나는 또 질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과 상관없는 내용을 주저리 주저리 적으시면, 그거는 사실 점수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써야 돼요. 이건 사실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긴 해요.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지금 업체 모의고사 같은 걸 조금 채점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의 답이 예를 들어서 폐색전증에 대한 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폐색전증에 대해서 막 써야지 제가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폐색전증을 안 쓰고 지방색전증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썼어요. 한 페이지를 가득 적었어요. 근데 제가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줄 수가 없어요. 너무 진짜 열심히 적었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10점 만점에, 만약에 이게 답이 지방색전증이었으면 얘는 10점짜리예요. 근데 제가 출제한 의도는 폐색전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0점을 줄 수가 있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있는 그대로의 답을 써야지만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길게 쓰는 것보다 정확하게 쓰는 게 좋다라는 거는 다른 거는 조금 길게 쓰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의를 쓰고 뭘 쓰고 뭘 쓰고 이런 것들을 좀 길게 쓰는 게 있는데 의학은 딱 정해진 답만 쓰면 되기는 돼요. 근데 사실은 추가적인 답을 적기 위해서는 뭐 정의 정도 한 줄은 좀 쓰는 것도 괜찮아요. 정의 정도는 쓰면 되는데 정의, 원인, 뭐 이건 발병, 기전 막 이렇게 주저리주저리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정의까지는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덜 쓰는 것보다는 더 쓰는 게 나아요. 이거는 뭐냐면 주저리주저리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 문제에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회전근계 파열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검사 두 가지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뭘 생각하시죠? MRI 검사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관절경 검사를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교수님들은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얘가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세 가지를 다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셋 중에 적어도 두 개는 얻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 개를 다 쓰는 건 괜찮아요. 근데 셋 중에 하나면 쓰는 거 그건 대신 답이 조금 우리가 점수를 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 개를 다 써도 된다. 그래서 덜 쓰는 것보다는 더 쓰는 게 낫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걸 뭐 아마 다른 수업 하셨을 때도 다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도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문장은 되게 간결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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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면 안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출제자도 한두 명밖에 안 되고요. 채점자도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응시자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안 본단 말이에요. 다 안 보고 이렇게 슬 봐요. 엄청 자세히 안 봐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얘를 가독성 있게 봐야 돼요. 가독성 있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가 제일 잘 맞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어는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를 교통사고로 대퇴골 원의부 관절뇌 골절이 발생했다. 관절뇌 골절 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실관절은 우리 몸에서 큰 어쩌고 저쩌고 많기 때문에 고정이 어려워서 고다공증 허가보이기 때문에 갈생이 높고 막 이렇게 길게 썼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안에 내용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냥 길게 쓴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만약에 처음에 이 사람이 출제하는 출제자가, 채점자가 이 다반지를 처음 봤을 때는 어 괜찮게 썼네 하고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 채점자가 조금 힘이 빠진 상태에서 얘를 보면 읽기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가독성 있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1, 2, 3, 4로 조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짧게 짧게 짧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실관절에는 근육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변에 골절이 되면 이 근육들이 잡아 당겨서 해부학적 고구정이 어렵다. 그 다음에 실관절 그쪽 그 대퇴골 원이부는 골다공증 호발부이기 때문에 내고정 장체가 조금 잘 빠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관절면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대퇴관절의 골절은 외상성 관절염이 잘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관절에 알고 관절에 견고한 고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보기 좋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호와 띄어쓰기를 쓰셔야 돼요. 이거는 아마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채점을 할 때 보니까 우리가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면 1번은 알아. 그래서 1번을 막 썼어요. 2번 문제를 봤더니 2번을 모르겠는 거예요. 2번 문제는 넘어가고 3번을 알겠어요. 그래서 3번을 썼어요. 그리고 4번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2번 문제가 생각나서 4번 뒤에 그 다음에 2번을 써요.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채점자가 봤을 때는 이게 1번, 3번, 4번, 2번 막 이렇게 섞여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입장에서도 채점하면서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헷갈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번호가 안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 안에 또 가소 문제로 해서 1번, 2번 이렇게 막 섞여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또 섞어서 막 답변을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시면은 채점자 입장에서는 사실 채점하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얘도 되게 순서대로 쓰시고 어차피 우리 답안지 막 엄청 많이 주잖아요. 주니까 그냥 한 장, 한 장, 한 장 다 이렇게 1번은 차라리 한 장씩만 쓰세요. 어차피 빈칸 많아도 상관없어요. 빈칸 많아도 상관없으니까 1번 한 장 쓰시고 2번 한 장 쓰시고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쓰시고 번호를 다 하나씩 매겨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2020년 문제인데 회전관계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실 이게 5번 문제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넘버링을 한 거고 회전근계 문제였는데 첫 번째가 회전근계 근육 이름을 쓰는 거 두 번째 손상 많이 되는 근육 이름 쓰는 거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영상검사 이름 쓰는 거 네 번째가 치료 세 가지 쓰는 거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이거를 넘버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 5-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한 칸 한 줄을 띄어요. 조금 보기 쉽게 왜냐하면 얘는 붙여놓는 것보다는 보기 쉽게 그냥 띄워놔도 돼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한 장에 한 문제 다 쓰라고 어차피 얘네들 한 장에 한 문제 다 써도 상관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죠. 여백 많아도 상관없어요. 답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여백 많은 거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자꾸 얘가 돌아가네. 한 칸씩 띄워놓고 그 다음에 2번 쓰시고 그 다음에 2번 쓰시고 또 3 한 다음에 1번 2번 소 동그라미 쓰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번호 넘버링 많이 하셔서 최대한 깔끔하게 쓰시면 됩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쓰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물론 글자 예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악필도 있으실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정말 심한 악필이 있어요. 정말 심한 악필. 근데 걔가 한 방에 손살이 붙었거든요. 우리가 너 진짜 어떻게 붙었냐. 네 글자를 출제자가 알아봤다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 최대한 크게 썼어. 글자를 정말 크게 썼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방법이에요. 글자를 내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의학이로는 다행히 1교시여서 아무리 악필이어도 좀 정성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교시가 지나가면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4교시가 지나가면 이제 손목을 잡고 글자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쓰실 때는 최대한 크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좀 예쁘게 쓰시는 분들은 다행이긴 하지만 좀 가독성 있게 최대한 띄워서 잘 쓰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자꾸 제 이 리모컨 컨트롤이 막 넘어와가지고 사진을 벌써 보여드렸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제 양동이죠.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언제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이 모의고사 반에 들어오셨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고 어휴 자꾸 노네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차서 이거를 조금 풀어보려고 오셨을 거예요. 풀어보려고 오셨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차야지만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이 차서 넘쳐야지 쓸 수가 있거든요. 인풋이 가득 차야지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못 쓴다, 못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직 조금 훈련이 덜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번 더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잘 쓰고 있다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그래도 지금 지금 이제 아직 두 달 채 안 남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니까 막 그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잘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돌아가나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저희 모의고사를 시작을 할 건데요. 지금 2시 15분이죠. 2시 15분인데 원래 우리 의학이론 모의고사가 9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90분 정도 하는데 2시 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2시 반부터 시작을 할 거고 2시 반부터 해서 제가 지금 저는 원래 사실 90분을 다 할 생각이거든요. 90분을 다 할 생각인데 90분을 다 할 생각인데 제가 그 옆반에 정혜진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실제로 그 의학이론 모의고사를 치면 90분을 다 드리면 한 60분 치고 나서 다 밖에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그냥 90분을 다 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60분, 70분 이렇게 드리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하시는 게 괜찮으실 것 같으신지 생각을 그러면 그냥 오늘은 첫날이니까 90분을 다 드릴게요. 다 드릴 테니까 최대한 한번 써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전혀 말도 안 되는 답을 쓰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지어짜내서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